으아! 뿌! 나 내보내줘라! 뿌! 나도 내보내줘! 어? 6학년! 너도 여기 들어왔어? 어... 나도 모르겠어... 내가 여기 왜 왔는지... 우리 같은 방이네? 신기하다, 뿌! 강옥에 갇힌 게 신기한 일이긴 하지... 근데 더 신기한 건 나는 같은 방인데도 나는 부자인데 넌 거짓말이야, 뿌! 에이... 그러네... 여전히 거짓네... 자, 자! 다들 조용히들 하세요! 판결이 날 때까지! 여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! 아니, 판결이 언제 나는데요?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! 너무 오래 걸리는데... 그때까지 계속 여기 갇혀 있으라고... 나는 안 나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뿌! 안 나가도 괜찮다니... 답답한데... 빨리 나가야지... 그냥 기다리는 동안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, 뿌! 재밌게? 어떻게 해... 가위바위보 해서 뿅망치로 맞게 어때? 그래, 그러자... 안 내면 진다! 가위바위보! 안 쳤잖아, 뿌! 내가 이겼다... 에... 자, 그럼 약속대로 때려, 뿌! 하나, 둘, 셋... 아! 액! 아! 미안! 너무 세지? 아이! 너무 센 것도 센 건데 게임이잖아! 괜찮아! 다시 해... 그래, 알겠어... 안 내면 진다! 가위바위보! 또 저자가 화나! 벌... 벌칙... 아! 에휴... 무서워... 아! 왜 나만져! 화나! 누나 근데 왜 가위만 내 그럼 너 그거 알면서도 주먹 냈냐 뿌 다가가지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 아우 진짜 뿌 또 할래? 아니 뿌 다른 거 해 다른 거? 뭐가 있지 다른 게 그림 그리기?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나 있잖아 나 금수저잖아 알지? 아 맞다 금수저 파워 우와 우와 역시 돈인가 자 그냥 그리기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응? 어떻게 해? 내가 너 등에 뭐 그리면 뭔지 맞춰서 그려 아 등에 그려서 맞추는 거 봐라 나 본 적 있어 그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? 자 너부터 해 잘 해야 되는데 맞춰야 하는데 오키님들한테만 알려줄게 잘 봐 응? 이거? 그거 아닌데? 하하하하 뱀님 아니야? 그럼 네 정답은 짠 끼고 아 문어 아쉽다 다음은 너 차례야 음 해볼게 꼭 맞춰주겠어 뿌뿌 아 나는 이걸 그릴게 우리 우키들만 봐 그거 아닌데 그럼 정답이 뭔데 뿌? 정답은 이거야 계란후라이 아 개후 그렇게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뿌? 아 그리고 우리 우키들이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아이스크림 전투 뿌시기가 재밌다고 하셔서 제가 만들어볼게요 뿌! 맞아 나 그거 소리 좋더라 경찰한테 안 걸릴까? 괜찮아 경찰 자고 있으니까 뿌! 에휴 알았어 해보자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뿌!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하나 뽑아서 클레를 이렇게 뽑은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딱 꽂은 다음에 여기다가 매니큐어를 있잖아요 여기다 발라주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간단해 간단하지? 근데 매니큐어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어지러우니까 조심해야 돼 뿌! 조심조심 자 6학년 너도 가져야 뿌! 고마워 와 혓바닥 같이 생겼다 아이스크림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한번 뽀개 보겠습니다 와 소리 좋다 소리 좋지? 너도 뽀개 봐 응 해볼게 뽀개 보겠습니다 재밌다 경찰한테도 안걸리고 그러게 누가 안걸렸대 너희 둘 다 걸렸어 지금 안 돼 뿌! 반입금지 물품도 넣고 안 되겠다 너희 둘 다 걸렸어 지금 하시고 추가 추가 안 돼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감옥에서 재밌게 놀기 대성공 뿌! 밑 pug! 꺄아 고마워 호흡 가속 고마워 가속 아이 고마워 고마워 지문 이렇게